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브라질에서 온 고아티라고 해서요 저는 고과 한 6개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서 고가 매력이 됩니다 보틀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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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코와트라고 해요 브라질의 섬 선매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코와트 인형입니다 브라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 중 한 동물입니다 저는 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몸을 물통하고 같이 대보겠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병 1mm? 한 3m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사탕을 한 게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세요 사탕 이거 먹겠습니다 오오 맛있네요 여러분 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세퍼맨틀 인플린스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하니까 물이 드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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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언급까지 웬 laquelle 누르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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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